아니 진짜 양규알이 양규신드롬을 만들어내셨잖아요 우리 작진이들 제작진들이 댓글을 좀 찾아봤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 내 남자가 이미 고려해서 태어나버렸구나 한국사 최고의 무장이다 승현배우 연기 미쳤음 양규가 지수영은으로 다시 태어난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는데 대한민국이 정말 양규 그리고 또 지승현씨에게 푹 빠졌습니다 처음에 이 역할을 맡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정말 양규 장군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부끄럽게 그런데 그분의 업적과 대본을 보고 또 업적을 조사해보면서 해야겠다 잘 해내야겠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늘 스태프들한테 얘기했던 게 나 양규 장군이란 분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게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성공했네요 정말 숙제를 잘 한 것 같아서 너무 그게 제일 뿌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규 장군님을 알아주시고 이게 제가 이렇게 홍보대사 양규 홍보대사 너무 감사합니다 양규 홍보대사가 되셨고 그런데 이 마인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잘해야지 이번에 인기를 얻어야지 연기를 잘해야지 이런 느낌보다도 양규 장군이라는 인물을 알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또 대중들한테도 그게 또 진정성이 느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연기로 나온 것 같아요 그걸 또 사람들이 알아봐 주었고요 우리 너무 멋지십니다 현재 역사교육 전공하는 대학원생인데 추후에 교사대에서 고려 거란 전쟁을 수업하게 될 때 지승현 배우님 연기 영상을 보여주려고요 그만큼 양규 장군 그 자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역사적인 드라마나 역사적인 어떤 이런 연기 활동을 하면 이런 게 또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최종 선배님이 듣기 또 맞아요 좋잖아요 어떤 기분일까 했는데 양규 장군님만큼은 제 자료가 진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청각 자료로 많이 쓰일 것 같은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느낌이 듭니다 빔 프로젝트에 많이 나타날 거예요 아마 스크린 같은 곳에서 수상소감 중에 양규 장군을 알릴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신 거 듣고 정말 진심을 느꼈어요 이번에 사극하시면서 관심 가는 시대나 인물이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저는 양규 장군님 홍보대사로서 홍보대사로서 양규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승현 배우님도 아직까지는 양규 아리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양규 아리 아직 못 떠나보내셨죠 그러니까요 이게 어제 끝나면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아직도 떠나보내지 못한 아직도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olog organization 40 olha 수서 Elliott 60 60 90 40 80 70 90 !